서론만 연관이 안 돼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서론에서 게시론과 성경론이 주요 테마인데 거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요하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인간론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안 나타나게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세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학 7개 테마가 모두가 다 그리스도와 연관된 그러한 주제이고요 기독론에서는 하나님의 성의신과 그의 구원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은 팁입니다 교제에 보면 그리스도론, 기독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론 이렇게 했는데 서철원 교수님은 그리스도론, 이것을 쓰기를 선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기독 이것은 동의죠 그리스도는 헬라어를 우리가 음역에서 쓸 때 그리스도라고 했죠 영어로는 크라이스트라고 이렇게 사용을 하죠 기독론은 중국식 번역을 했을 때 이것이 기독이라고 지두라고 해서 기독론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예수도 헬라어 음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도 헬라어 음역으로 해서 하려고 하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리스도론 이렇게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론은 하나님의 성의신과 그의 구원사역을 다룬다 첫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첫 문장을 중요하게 만드는 것도 글쓰기 하나의 중요한 스킬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이 하나님은 자기 창조경륜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셨다 이것이 이제 서철원 박사님의 중요한 사상이죠 그 사상이 창조경륜이라는 것입니다 창조경륜과 성육신의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경륜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심 이것에 대한 완성까지를 창조경륜으로 포괄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정점까지 가기 위해서 성육신이 필요하셨다 이렇게 해서 이해할 수 있으면 되고요 창조경륜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을 합니다 그것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조경륜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가지시고 그들 가운데 그하시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것이다 게시록 21장 3절에 4절까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서철원 신학의 정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창조경륜이다 창조경륜이다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죠 그래서 이 창조경륜을 이루기 위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진행하는 것이고 그 믿음의 최정점의 창조경륜 정말과 정말 뒤에 있을 하나님께서 백성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것이 정말의 정점이죠 그리고 창조경륜의 시작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이 26쪽에 있는 시작과 결론이 계속 반복돼요 서교수님 책에는 왜 여러분들 독자들에게 창조경륜이 무엇인가를 숙지시키려고 그리고 성경 전체를 보는 관점을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숙지시키려고 하는 일종의 반복훈련이죠 서교수님의 글의 특징은 반복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동일한 말을 그래서 독자들이 읽을 때는 아 이거 또 하네 또 똑같은 말 하네 똑같은 말 하네 이러한 이제 약간 짜증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반복을 많이 해요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공부 방법은 반복입니다 그래서 꼭 숙지해 주십시오 그래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예로서는 군인이 총 쏘는 훈련을 언제 중지하겠습니까 언제 중지를 하겠습니까 군대를 나와야 총 쏘는 훈련을 중지하죠 군인은 계속 군인인 하는 총 쏘는 훈련을 계속 해야 되고 분해 소지를 계속 해야 되는 것이 군인의 기본 업무죠 우리 학문도 그와 유사합니다 동일한 아는 내용을 계속 반복을 해야만이 그것이 내 것으로 습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서철원 교수님은 자기 교제에 그것을 의무적으로 하게끔 만들어놔버렸죠 그래서 신학서론부터 종말론까지 계속 이 창조경륜이 무엇인지 반복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창조경륜은 첫 사람에서 마지막 사람까지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가지시고 그들로 통해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신다 영원토록 받으신다 이것이 이제 창조경륜입니다 거기에 이제 언약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론에서 배웠던 것은 죄의 죄론이거든요 인죄론 이렇게도 말을 한다고 했죠 죄론을 배워서 이 죄를 해결할 구주 구속주 이 구속주가 어떻게 실현되는 거냐 했을 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오셔서 죄를 자기 몸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죄를 해소하셨다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도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론을 배우지만 진짜 말은 인죄론을 배우고 또 두 번째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이냐 했을 때 우리 개혁파 신학은 언약을 통해서 관계를 맺는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이죠 천주교는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를 맺겠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관계를 맺는다고 이해를 한 것이죠 우리 개혁파는 언약을 통해서 관계를 맺는다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 이러한 것들을 이제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수행하시는데 그 수행하시는 언약적인 가치 언약적인 이유 등을 대해서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27쪽 마지막 패락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신 일을 친히 하기로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을 오셔야 했다 그 작정대로 하나님은 육을 잇고 사람이 되셔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인류의 죄값을 갚아 다시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하셨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구속경륜인데 구속경륜을 이제 창조경륜 안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속이라는 것은 백성의 회복이고요 그 다음에 재창조입니다 그래서 창조와 재창조 창조는 실패로 해서 깨졌죠 그러나 재창조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재창조 사역을 이루시는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이 재창조의 신비와 은혜를 공부를 통해서 알아간다면 매우 좋겠죠 그래서 2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건데 첫 번째 성육신, 두 번째 구원협약, 성육신의 필요성과 동인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중보직, 속죄사역, 이렇게 삼중직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서초롱 교수님의 특징을 말하는 것은 이 책은 전통적인 그리스도에 전혀 다루지 않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추가하였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피울려 구원을 이루셨다 죄의 용서, 의의 선사, 영생의 선사, 하나님의 아들 됨 부활을 보장함과 창조의 변함까지 제시를 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기독론에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서초롱 교수님은 자기가 구원의 효력 이것을 했다 그건 뭐예요 구원론이 여기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예정도 이 안에 선택과 유기도 기독론에다가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구원